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6월 24일 금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환율 급등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연저점으로 추락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1.22% 내린 2314.3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종가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장중 2300선까지 위협받았는데요. 6가 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700억 원과 2,9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9,2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4.5원 오른 1,301.8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시총 3위 10개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기아만이 상승했고 나머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36% 급락한 714.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40억 원과 14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72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하락이 우세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각각 9%, 카카오게임즈가 7% 내리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채금리와 유가가 급락하면서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전날보다 0.64% 오른 3만 67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S&P500 지수는 0.95% 상승한 3,795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 상승한 1만 1,232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등과 같은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클로락스는 6% 상승했고요. 레나와 디알호튼도 각각 4%와 5%씩 올랐습니다. 기술주도 대체로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애플은 2% 올랐고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1%가량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주 가운데 테슬라는 소폭 내린 반면 리비안과 루시드는 각각 3%와 7% 올랐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유가가 타격을 입으면서 저조했는데요. 슐런버거는 6% 급락했고 발레로 에너지는 7%, 쉐브론과 엑손모빌도 각각 3% 미끄러졌습니다. 항공주는 운송 문제로 부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편 감소 소식의 2%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소도시 서비스 중단 여파로 0.9%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저조원 경제 지표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1.76% 떨어진 12,912포인트에 장 맞췄고요. 프랑스 끼아끄 40 지수는 0.56% 내린 5,883포인트, 영구프치 백지수는 0.97% 하락한 7,0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지표로 영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3.4로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종합 PMI 역시 전달과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종목 가운데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체방크가 각각 1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주 침체를 이끌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는데요. 일본 니키의 225지수 0.08% 오른 2만 6,17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등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프트뱅크 그룹도 1.5%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하의 종합지수는 1.57% 오른 3,318포인트에 장 닫았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26% 오른 2만 1,273포인트에 대만 가권지수는 1.12% 떨어진 1만 5,17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상승했는데요. 서상영 미래해세증권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파월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의 긍정적이라며 물론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장중 변동성 확대는 이어졌지만 경기 침체기에도 견고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종목 중심의 우호적 분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운송과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업종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제 시선은 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 기간과 폭에 집중될 것이라며 2분기 실적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며 한편으로 이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장도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6월 24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임포스탑 데일리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국형 블룰버그 임포스탑